윤석열, 간호법 재정 공약한 적이 없. 간호법 재정을 공약했다는 게 명백한 가짜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패친이 2022년 1월 11일에 간호사 합당한 처우해야 간호법 재정의 최선. 이 얘기를 하려고 저 모야다라고 가서 자기가 봉사를 했다고 하면서 땀을 찔찔 흘리면서 저렇게 얘기를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뻘 거 아닙니까? 진짜? 저는 진짜로 기억 못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안 좋아서.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럼 다행이에요. 아니면 알코올로 인한 증상일 수도 있는데. 알코올성 침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자기가 얘기한 걸 기억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안 한 거로 생각하는 거죠. 의회에서 성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이것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모를 수 없는 거고. 이런 거. 시간이 좀 지나서 공약 때 얘기했던 것들. 선거운동 하면서. 그거 기억 다 할까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진짜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굳게 믿고 당당하게 저렇게 말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직자들 만찬에서. 당직자죠. 국민의힘 만찬에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네요. 내가 다 어떻게 하니? 공약 니들이 다 써준 걸 갖다가 내가 언제까지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야? 한 잔 마셔. 이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억력은 정신건강과 사실 큰 관련이 있어요. 기억 왜곡이 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화 메멘토라는 영화를 봐도 보면 이 사람이 자기가 과오가 있잖아요. 주인공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조작하거든요. 자기식대로. 거기에 나오는 한 등장인물이 주인공한테 그럽니다. 너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잖냐. 그런데 그거를 우리 보는 사람들은 거짓말 저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한테 우리가 감정이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거 거짓말 저거. 저거 죽여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응원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기억이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이 양호한 사람일수록 기억이 정확한 편이고요. 왜곡을 덜합니다. 왜냐하면 왜곡을 안 하는 것이 좋으니까. 진실을 아는 게. 그런데 정신건강이 나쁜 사람일수록 기억을 왜곡해요. 과거를 미워한다든가 조작한다든가 망각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기억력이 우수하다. 아주 자세하게 기억을 잘한다. 그리고 정확하다. 이러면 그 사람이 마음, 심리 상태가 굉장히 건강하고 안정적이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혜옥 씨 회장님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기억력이 좋으면 그런 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줄리는 굉장히 기억력이구나. 해놓고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안하다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로 기억력이 좀 저조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간호법 안 되면 저희 국회의원사당 앞에서 눕겠습니다. 저는 믿어주시죠. 지난해 1월 11일이었습니다. 그래놓고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공약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강자인 의사들 편을 들고 있는 거죠.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저런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공약 당선되기 위해서 표옥기 위해서 무슨 말을 못하냐. 자기가 거짓말로 사람들한테 공약을 늘어놓고 당선되면 입 씻는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명박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 자체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사람 아니냐. 이걸 내세우면 지켜야 된다라든가 또 이명박처럼 이걸 해놓고 뒤집어도 큰 문제 없는 거다. 정치 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도 좀 없지 않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모들이 써주는 거 막 떠들고 그때 필요하면 떠들었다가 싹 까먹고 마음 편하게 살고 나중에는 뒤집어서 당신이 옛날에 그거 한다고 했잖아. 언제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다 이해가 좀 돼요. 자기 만찬에서도 그렇고 국무회의에서도 그렇고 기자들하고 오찬에서도 그렇고 세 군데에서 공이 역대 최대의 성과를 냈다. 합리정상회담이. 그리고 핵 공유를 또 얘기했어요. 핵 공유가 됐다. 미국에서 아니라고 했는데요. 핵을 내가 핵 관련 회의를 이미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 회의에서 이제 정보를 다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이번에 오히려 참가하는 사람의 급이 낮아졌는데요. 네. 급도 낮아졌고 정보는 주지만 정보 받아서 뭐 하게요. 결정을 못 한다고. 그리고 좋은 정보를 주겠습니까? 그렇죠. 정신승리의 표본이에요. 정신승리. 윤석열의 표본. 저렇게 살면 어떤 일을 당해도 스트레스가 없겠네요. 굴욕적인 일을 당해도 다 저렇게 미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살면 세상 살긴 편하겠구나 싶은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재명한테는 굴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지 원내대표는 만나도 이재명은 못 만나겠다. 이러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저서는 안 된 사람인데 자기보다 셌기 때문에 원한을 갚아야 되는 거고 미국은 어차피 이길 수 없는 대상인 거죠. 누가 뭐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합니까? 명답입니다. 자, 이 거짓말쟁이도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재명 조폭 연루 제보했던 장영하 변호사. 결국 형사재판 받는다. 그런데 지금 형사재판을 받는 이유가 사실상 거짓말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조폭의 돈을 받았다. 봐라. 그러면서 조폭이 주는 사진 공개하고 말도 안 되는. 독정감사장에서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이러면서 밀실에서 지내들끼면 야, 이거 내가 아무래도 실수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저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책까지 썼어요.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거짓말을 계속하는 걸까? 저 사람은 일단 고의적 거짓말을 한 거죠. 목적이 분명한. 이재명 대표를 쓰러뜨리겠다.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의도적인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을 한 거죠. 자기 방언을 위해서. 그런 목적, 의식적 거짓말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사기꾼들이나 그러지 않나요?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거짓말을 했다가도 자기가 알게 되면 고뇌하다가 양심에 꺼려서 그걸 시인한다든지 아니면 밝혀져서 시인하게 되면 사과를 한다든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정상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 집단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거의 한국 정치인들 중에서 국힘당은 대부분 사기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든 가능하다면 법의 처벌을 면할 수만 있다면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기꾼 집단에서도 역대급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중껑마라고 그러거든요. 중간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절대 흔들리거나 꺾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밀실에서도 시인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태영호. 엄청난 사람입니다. 녹취가 있어요. 자기 목소리예요. 자기 보좌관이고 그 보좌관이 제보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진복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태영호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중껑마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지금 당신 최고위원 만들어준 게 왜 그런 거냐.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 친일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거 커버를 해줘야 돼. 그래야 공천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태영호가 왜 그렇게 한일관계 문제를 가지고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구비들을 환하게 할 수 있는 발언들을 했나 궁금했는데 보니까 이게 이런 전대막이 있네요. 궁금증이 좀 풀렸습니다. 그런데 태영호라는 사람은 다들 아시겠지만 북에서 온 사람인데 북에서 온 탈북자들 일반적인 탈북자들하고는 좀 틀려요. 북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북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고난 행군을 할 때 식량난 때문에 배가 고파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없이 그냥 그야말로 밥 먹고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태영호는 그런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죠. 북쪽에서 얘기하는 것에 기초하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거든요. 그리고 국가 공금도 횡령했고 이 미성년자 성폭행은 북쪽의 법에 의하면 사형입니다. 태영호는 잡혀서 돌아가면 무조건 사형인 거예요. 만약에 남북관계가 개선돼서 좋아진다. 끔찍한 상상이겠지만 태영호 입장에서는 범죄인 인도협정 같은 게 맺어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태영호는 돌려보내달라고 북에서 요구할 거고 범죄자니까 가면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부 살인마 어부들을 왜 북에 보냈냐고 그렇게 흥분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럼요. 완벽히 이해가 됐어요. 자기가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야 저렇게 보낸 거 보면 나도 보낼 수 있겠네? 그렇죠. 아주 놀랐겠죠.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해야 태영호의 심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 범죄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수급불유월님께서 태영호를 평양대사로 추천합니다. 아 행복하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네요. 그 범죄자 심리 범죄자의 경우에는 대개체로 처벌 공포가 있습니다. 강력한 이제 태영호는 거의 죽음의 공포죠. 범죄 정도가 강력하기 때문에 처벌 공포가 있고 죄의식도 있죠. 당연히 인간인 이상 그런 그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더욱더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잉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배신자 아닙니까? 변절자. 변절자이고 만약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도 차라리 조우여서 죽겠다. 이런 사람이었으면 나한테 그게 아니라 도망친 거란 말이에요. 공금 들고 튀어가지고 배신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북에서는 나로 고위주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탈북자하고 틀립니다. 부인이 백두열통이래요. 네. 일반적인 탈북자들은 변방에 사는 그냥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태용호는 영국에서 외경을까지 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아마 황장협 이후에 최고위급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공사급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배신자죠. 명백하게. 국가적으로 혜택을 입었던 사람이 자기 조국을 배신한 것이기 때문에 배신자 심리가 있죠. 배신자들은 통상적으로 상대방 진영에 넘어가면 자기가 거기서 과연 대접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흔히 뭐 굴러온 돌 아니겠습니까. 사실 태용호는 한국 내 기반이 없어요. 연줄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동창회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배신을 했고 국힘에서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돌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김은수 같은 사람도 보면 맞아요. 배신을 하고 나서 약간 미쳐가고 있잖아요. 막 폭주합니다. 말을 너무 엄청 과격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날이 다르게 정신이 붕괴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폭주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망가지는 거죠. 폭주하면서 태용호도 그쪽에 속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진중권 태용호 이런 사람들 김문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일부 변절자들은 그렇게 변절을 해놓고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큰 거는 안 하고 살살 눈치 보면서 살아남기만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신배용 변절자 정도 되겠는데 오세훈 시장 정도가 그런 속이죠. 막 나대고 센 소리 안 하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얌전하게 태용호는 그런 쪽은 아니다. 굉장히 과격하게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용호가 한국에 와서 왜 얌전히 있지 않고 황장엽 씨 같은 경우에 얌전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강연을 다니긴 했지만 네. 비교적 먹고 살려고 했던 거고 그렇죠. 비교적 정치적 발언 같은 거 안 하고 얌전하게 살다가 갔단 말이죠. 사실은 죽기 전에 돌출 발언들 막 하고 자기가 암살 위협에 시달린다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그로를 끌려고는 했어요. 그렇죠. 노망 들어서 죽을 때 되니까 그런 거고 태용호는 오는 시점부터 출세 욕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뭔가 출세를 하고 싶어서 계속 저쪽에 와서 붙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좀 성공 출세 욕이나 명의 욕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도의 지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자기를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평범하게 살면 언제 토스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비중이 있는 사람으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 자기는 어떤 식으로든 남북관계를 파탄내겠다. 왜냐하면 이게 좋아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금식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데 앞장을 서서 최대한 남북관계의 긴장을 끌어올리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태용호가 살아남기 위한 노력인가요? 이 쪼개기 후원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것도 난 역겨운데 이거는 그냥 공천원금을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선거에 나서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돈 얼마 갖고 와라고 얘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요즘에는 돈을 갖다가 유동규처럼 무슨 백팩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못 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CCTV도 너무 많고 걸렸다고 하면 그냥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줄 수 있는 가장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후원금을 아버지 이름 할머니 이름 할아버지 이름 동생 이름 해가지고 일가족이나 자기네 회사 직원들이 전부 다 하는 것처럼 나눠서 넣어주는 거예요. 뇌물을 나눠서 넣는 거죠. 이거는 찾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태영호 같은 경우는 딱 걸렸어요. 가족 이름으로 다 넣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했다라는 걸 시인하는 사람까지 나오는 거예요. 안 됐나 봐요. 자기가 의원을 넣었는데 돈을 넣었는데 안 됐나 봐. 혹은 민심을 잃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방선거에 공천 뒷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명토박은 그런 물증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적이 없대요. 심지어 태영호 거짓말하는 거 보십시오. 이진복 정무수석과 공천 관련 대화도 나와두지 않았고 태영호실에는 수상한 청년보조관이 있어요. 후원자 손녀에 지역사업가 딸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자기는 모두 그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대가성 없다. 대가성이 없고 그래서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을 무시하고 또 떠나버려서 기자들이 야 이게 기자회견이야 아수라장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됐습니다. 왜 이럴까요 진짜 정상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태영호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막판에 몰렸다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막판이다 내가 그냥 왜 한국에 왔을까 미국에 나갈걸 아니 근데 그건 본인이 조용히 살았으면 자기가 빼돌리니 돈 같고 한국에서 건물주잖아요 또 지금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건물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치가 저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업자득이죠 그런데 자기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국힘당에서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태영호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국힘당 내부의 의원들이나 원래 있었던 세력들은 태영호를 좋아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을 바친 건데 그 과잉 충성이 걸린 거죠 이번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뭐 아 나를 위해서 저랬으니까 어떻게든 살려서 데려가겠다 이러겠습니까 야 쟤는 뭐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쳐내자 이번 기회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만약에 감지했다면 태영호가 그렇죠 맞아요 막판이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거 묻는 데잖아요 쟤는 학교 어디 나왔다니 이런 거 묻는 데잖아요 사는 게 아크로비스타야 아우 가까이 좀 보자고 이런 데잖아요 처음에 학교 묻고 과 묻고 뭐 사법고시 고시냐 로폼 저거 출신이냐 로스쿨 출신이냐 이런 거 보고 그러면서 순열 순열을 가려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영호는 아무것도 없네요 아주아주 혈통이 황당한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북에서 내려왔는데 그렇죠 더군다나 백두혈통이 부인이야 이렇게 되면 김정은의의 친인척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뭐 남쪽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쨌든 경계 대상일 뿐 따라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꼬리 자르기로 버려버리자 쟤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태영호는 당장 감옥 가게 생겼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지 않겠나 지금 보세요 오늘 아예 최고위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태영호가 갑작스럽게 이틀 사이에 윤리위원회 회부되는 걸로 딱 변하니까 태영호가 막 들이받아요 들이받으니까 아예 최고위를 열지 않으면서 오지 못하게 합니다 원천 봉쇄를 했어요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까 더더욱 아예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완전히 꼬리 자르기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럴 것은 있죠 써먹을 만큼 써먹었잖아요 태영호는 이렇게 되면 키워드 분석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의 행보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또 김태영 소장님께서 예언이 잘 맞는다고 심리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할 거다 라고 하면 맞아 떨어진다고 그러는데요 탈북자잖아요 탈북자인데 그것도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죄자 탈북자 그러면서도 변절자예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놓고 이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언제든 변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의 증거를 다 싸매가와가지고 민주당에 갖다 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 쪽에 변절은 안 할 겁니다 민주당 쪽으로 가는 건 변절을 왜냐하면 자기를 북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위험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게 탈북자의 어떤 마인드가 그거네 그쪽에는 못 붙어요 아예 내려와서도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아니면 민주당 쪽하고는 접촉하지 않겠죠 차라리 자기가 살 길을 찾으려면 미국 쪽을 손을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망명 미국 쪽에 망명 신청을 하든 아니면 미국 쪽에 정보를 주겠다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미 미국은 조사 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태양호 처음 왔을 때 그런 걸 가지고 미국에서 자기를 혹시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타진해 볼 수가 있겠고 한국에서 도저히 수가 안 보인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저 자세를 보일 수도 있겠죠 다 치인하면서 잘못했다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제로 미국으로 굉장히 애초부터 가려고 많이 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손절을 했다고 그러죠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데려갈 만한 그래서 한국을 급선호해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으로 못 가는 거죠 일본으로 가는 거는 태양호한테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딱딱히 좋은 직면이 솔직히 일본은 어디에 누가 김정은의 백두열통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일본은 어쨌든 북과 수교는 안 돼 있지만 제1동포 조총련이라고 하는 북극을 지지하는 동포들의 집단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태양호가 왔다 갔다 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치안이 이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일본하고 한국 정도 외에는 치안이 완벽한 데가 거의 없잖아요 못 간다는 거고 그러면 유럽은 근데 뭐 북한과 수교하는 데들도 많고 그럼 미국 외에는 선택지가 진짜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국으로 가든 한국으로 오든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이 안 받아주잖아요 미국은 받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있어서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북에 대해서 끝까지 저렇게 가지 못할 거고 갑자기 트럼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어느 순간 또 대화를 시작하네 뭐 하네 뭐 하면서 유화 정책을 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수교에 수교를 하게 된다 만약에 어떤 전리품으로 태용어를 태용어를 태용어 태용어 그럴 위험도 있기 때문에 태용어 입장에서는 미국도 뭐 이렇게 싹 내키는 곳은 아닐 겁니다 큰일이네 진짜 이제 이해가 되네요 완전 3년 초가구나 그러니까 얌전하게 살았어야죠 너무 쉽게 말하면 오바했다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 너무 욕심을 부리고 오바했습니다 태용어가 탈북자이자 강력범죄자 게다가 변절자 여기서 뭐 이런 상태에서 태용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무릎 꿇고 윤석열 앞에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어 보여서 과연 어떤 선택이 될지 뒤로는 하겠죠 아 뒤로는 살려달라고 막 난리를 치겠죠 사실은 이분이 그 V2랑 좀 가깝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렇죠 V2가 그럼 살려주게 되면 진짜 지금 현재 대통령은 V2래요 V2도 이제 살려줄지 말지 생각을 하겠죠 천공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겠죠 천공의 전개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절 구속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그야말로 단기필마로 딱 검찰청 공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화요일날 가서 직접 취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치사하게도 전화를 안 받아요 검사가 전날까지는 담당 검사가 전화를 잘 받았댑니다 그래서 내일 가겠다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래요 내일은 오셔도 우리가 수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만 했답니다 내일 가겠다 자신이 춥다 하겠다 아침부터 전화를 안 받았대요 그래서 10시에 도착하겠다고 했는데 10시보다 좀 일찍 한 10시 5분 전인가 이렇게 도착을 한 것 같은데 와가지고 오면서도 계속 전화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출입증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입증을 쓰려면 누굴 만나러 오셨어요 어떤 검사 만나러 왔는데요 전화 연결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요 담당자가 자리에 안 계십니다 도망갔구만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출입증 발급이 거부돼서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사상 초일입니다 야당의 전 대표를 했던 분이고 국회의원을 지금 4선이죠 4선 4선을 한 분인데 그런 분이 검찰하고 만나자고 하는데 튀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출입증을 뭐라고 이 심리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당하게 그러면 오지마 그러든지 자신감의 결여라고 봐야 되겠죠 자신감이 있었으면 만났겠죠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그렇죠 또 그걸 떠나서 거기까지 왔으면 보통 어느 정도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한 번 만나서 차라도 마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조우영이는 커피를 타주면서 그런데 송영길한테는 커피도 안 타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헛걸음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만나는 줘야죠 사실상 그러고선 돌려보내야 되는데 도망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날 오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언제 부르겠다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지금 무리한 수사를 스스로 하고 있다 자신이 없다 그래서 창피할 수도 있겠죠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자신이 상대방이 계속 그걸 자극하니까 그런데서 이제 이 오락가락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까 전날까지는 혹시 만날까 이런 생각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상 아침이 되니까 아 너무 무서워 도망가야지 초딩 초딩들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애들 중에서도 아주 약한 애들이 그러죠 그렇죠 검찰이라는 집단이 사실상 권력의 뒷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검찰들 모든 검찰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아니고요 정치검찰들이 그렇게 큰소리 치고 엄청난 힘을 가진 것처럼 과시하고 그러지만 겁쟁이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정치 권력에 빌붙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1대1로 이렇게 송영길 전 대표를 상대할 때는 매우 비겁한 자신감 없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겁한 그런 모습 사실은 굉장히 너무 유치해서 저는 실제로 제가 눈앞에서 경험을 해서 보고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검찰의 수준이 이렇구나 그런데 더 한탄스러운 것은 그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없어요 그냥 마치 미리 사전에 검찰하고 약속을 하고 가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기사를 써요 그럼 자수는 어떻게 하러 가냐 이 자수들아 자수하면 돌려보내세요 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예라이씨 진짜 하여튼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데 자 우리는 참 이 검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송영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송영길 이 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절 구속시켜달라고 하는 구속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문을 현장에서 바로 읽고 기자회견을 30분이 넘게 했어요 태어문은 입장문 읽고 튀었는데 송영길은 기자회견을 30분 넘게 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 왔는데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그걸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 돈 봉투를 그러면 돌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얘기합니다 돌릴 이유도 없고 그걸 갖다가 특히 돌렸다 해도 내가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전국 251개 지역 그리고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면 권영만 해도 몇 군데야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일 안 하고 바쁜데 거기서 밑에서 진짜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들하고 대의원들하고 당합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대의원이 15,000명이에요 15,000명한테 밥 먹으라고 만 원씩만 줘도 얼마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9,400만 원 9,400만 원 플러스 알파라고 요즘에 그러니 그 얘기를 다 설명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도 옆에서 와 말 잘한다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생중계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 생중계를 본 사람들은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송영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심리적 기적 송영길이란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심리 분석을 하기는 어렵고 자료를 본 게 별로 없어서 이 행동 자체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공세적이고 요즘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정면돌파 그런 걸 시도한 거죠 피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변 사람을 구속하지 말고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검찰 독재가 지금 그야말로 온갖 만행을 다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를 넘어서서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만행을 내가 앞장서서 폭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왜냐하면 지금 검찰 독재가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정말 자기네 마음대로 사람들을 잡아서 얼마 전에는 노동자 한 분도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엄청난 압박을 했다 그쪽도 한 150명을 소환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터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경고를 해야 되겠다 폭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 있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 이유로서 이 글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자기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단 말이죠 사실 좀 용감한 사람들은 자기는 잘 견디잖아요 보통 그런데 가족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하고 주변 사람 털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일수록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호포영화나 뭐 범죄영화나 스파이 영화를 봐도 보면은 고문을 할 때 진짜 나쁜 놈들은 가족을 잡아다가 옆에다 놓고서 죽이겠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앉혀놓고 옆에 사람을 잡아다 놓고 네 가족을 죽이겠다 난도질하겠다 여기서 송영길 대표는 전 대표는 인생 털이라는 멋진 표현도 썼던데 인생 털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별권 수사를 진행해서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잡아넣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 그 고통은 상당히 감당하기 힘듭니다 정말로 여기 보세요 20대 막 결혼해서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혼부부 혼자서 어린아이 아들을 키우면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워킹맘 이 20, 30대 비서들을 압수수색 임의동행이랑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라 송영길이 돌렸다는 말 한마디만 해라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굴복해서 허위 진술을 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내가 나서서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노통님도 노무현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사실 노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아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사실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반취해보지만 노회찬 의원님도 맞습니다 노회찬 의원님도 그랬죠 당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다 안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고 자기가 버티면 주변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거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래도 송영길 전 대표는 굴복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싸우기로 작정을 한 것 같고요 그런 하나의 행동으로서 자진출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송영길 전 대표는 가장 모범적인 그런 선택들을 했다고 지금 정치평론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가서 요서를 하고 있는 평론가들 있을지 몰라도 뒤에서는 대기실에서는 다 송영길 지금 오세다 이건 진짜 송영길 잘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장판파의 비유가 됩니다 지금 이 장판파가 어떤 사건냐면 조자룡이 유비가 참 비겁하게 가족들을 다 놓고 혼자 치잖아요 그렇습니다 혼자 치잖아요 그런데 조자룡이 유비의 가족들 특히 아들을 품에 안고 그 많은 적들을 배고 장판을 돌파를 해서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돈봉투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싸우고 있는 사람이 보면 이재명하고 송영길하고 둘밖에 없어요 그 둘이 지금 장판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송영길 같은 경우는 내가 가서 수사 받겠다 나를 구속해라 이러면서 하고 있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주변 다독거리면서 가서 의원들 만나서 특히 연루된 의원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지금 일단 당을 생각하자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탈당을 한다는 게 있죠 뭐 어떤 놈들은 그렇게 몰아가던데 대표 너는 탈당 안 하면서 왜 의원들을 탈당시키냐 이러던데 완전히 잘못된 매도죠 매도 이거는 그분들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탈당을 통해가지고 법적 대응을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누명을 벗고 나면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탈당이 되면 당이 괴멸되버리잖아요 당대표가 괴멸이 되어버리는 거 당대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수모를 견디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싸우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하는 거고 자 그 지금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 책임감과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리더가 공격에 들어왔을 때 부하를 구하려고 하느냐 버리려고 하느냐 자기가 앞장서서 그 공격을 막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피해서 도망다니느냐는 당 운명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지휘관이 공격에 들어오니까 도망치고 부하들 앞에 내려서 죽게 만든다 그러면 그런 군대는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잠깐 끼어들자면 이낙연 대표는 가면서 그랬잖아요 징계하라고 네 맞습니다 버리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저번에도 제가 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싸우죠 그리고 집단 내에 사기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집단 전체 민주당 전체 또 진보 진영 민주 진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리더라면 당연히 저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맞고 싸우고 맞받고 나를 구속하라고 외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체는 지금 두 분이 동일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언론들이 막 못살게 구니까 그걸 감싸고 징계는 하지 않을 테니 잠시 탈당을 하고 다시 복귀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리더의 그런 제대로 된 선택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왜 프랑스에서 얌전히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전선을 하나 더 만들었을까 이재명 대표에게 공격을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같이 싸워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거의 혼자 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송영길 전 대표를 끌고 와가지고 싸움에 참가시켰거든요 맞아요 이건 뭐 자기들 장기적으로 볼 때 손해 아닌가요 정말 그렇네요 물론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털어도 안 나오니까 이제 딴 거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했을지 모르지만 뭐 잘못 건드렸다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송영길 대표가 싸움을 피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오히려 장군 적군 하나를 더 늘린 셈인 거죠 적장 하나를 그러니까 그런 오판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전선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게 결집이 되고 더욱더 결집이 되고 그 예봉을 꺾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더군다나 지금 선거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면 그 결집 도는 또 충성에 대한 경쟁은 이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더욱더 단단하게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그 위기의식이 더 넓게 퍼지겠죠 검찰 독재를 막지 못하면 우린 다 죽는다 실제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을 와해시킬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선에서 이렇게 적당히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윤석열 정부 사람들을 보면 글로벌 호구다 저 멍청한 놈들 이렇게 우리가 우습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게 하나는 있거든요 칼질은 정말 잘합니다 그걸로 여태까지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승승장구하고 그러니까 정적이나 제거해야 될 대상을 잡아 죽이는 거는 도사들입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악착같죠 여태까지 모습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모든 면이 보면 너무나 어리숙하고 무능하고 이렇게 보여도 자기가 찍은 상대 점찍은 상대를 죽이는 것만큼 정말 잘한다 이거를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살인자가 살인을 잘하죠 그럼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정말 잘하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이 심리 상태를 갖다가 좀 분석해보면 나를 구속시켜라 라고 외치는 그 바탕에는 내가 먼저 나서서 싸울 테니 그러니 같이 싸우자 이런 호소들도 담겨져 있다고 봐야 이중적 의미가 있겠죠 또 하나는 자기 결백하다 결백하다 이걸 외치는 걸 수도 있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압수수색을 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오늘도 최측근 보좌관인 박모씨가 검찰 출석했잖아요 이분도 집이 압수수색을 다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 온갖 군데를 다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소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놀라운 것은 지금 실제로 말이 전세사례가 아니라 진짜 전세사례하고 있고요 연구소 너무 허름하고요 털어야 털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돈봉투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돈봉투 하나쯤은 둘 수가 있잖아요 그거라도 이렇게 딱 만들고 이게 바로 그 부스럭 소리를 했던 그 돈봉투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돈봉투가 안 나왔대요 그래서 검찰 수사관들이 굉장히 낯빛이 어두워져서 압수수색을 끝내고 돌아갔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결국 송영길의 청렴함만 더욱더 강조시켜준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 이 나를 구속시켜라의 이 자신감은 나는 청렴하다 이게 가장 깔려있죠 한번 시켜봐라 내가 죄가 있나 한번 털어봐라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검찰들은 자기들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사람은 보통 자기를 기준으로 세계를 보죠 맞아요 예를 들면 바람 많이 피는 아버지가 딸 단속을 심하게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너 나 가지마 남자 누구 만나 왜냐면 자기가 맨날 그런 짓에 사니까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그렇지 늑대다 자기가 늑대니까 도둑놈들은 담장을 높이 세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도둑놈 같거든요 자기를 기준으로 상당 부분은 세상을 보게 돼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처는 부처만 모이고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치검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털면 엄청난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도 털면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측에 보고를 하면서 사모펀드 그거 제가 좀 아는데 그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털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사모펀드는 자기는 늘 그렇게 해먹는 그걸로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당 의원인가요 그 당시 국힘당 의원들한테 박수영 하여튼 뭐라고 한 그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은 돈 황금을 앞에 놓고도 안 가져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요 그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황금이 있으면 다 가져가는 거죠 챙겨가고 자기들로 일단 챙기고 보는 그러다 보니까 털면 나온다고 믿는 게 있어요 무지하게 터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가지고 제2의 유동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는 마음 약해서 무너지겠지 그러면 잡아서 흔들러서 허위자백이라도 받겠다 그러니까 너는 청렴해? 하지만 네 보아들의 다 청렴한 줄 알아? 그렇죠 어떤 새끼 하나는 받아 먹었어?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동규였던 거예요 그렇죠 걸리면 걔를 써먹고 너를 잡겠다 이거죠 그러니 결국 나를 구속시켜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자해적인 이런 방식은 그걸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는 자신감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부와 직원들이 그만큼 신뢰를 서로가 쌓아왔다는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뭐 지금 구속 억지로 시키면 폭풍이 더 클 거고 또 사실은 정치적 자산이 될 거예요 나중에 어머 진짜 그렇네 윤석열 정부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을 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정치인한테 그거 되게 좋은 건데 희생양이 되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자산이 되는 거죠 정치 그만두려고 했는데 정치를 다시 하게 만드네 진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지금 얌전히 지금 교수하겠다고 간 사람을 끌어다가 지금 싸움판에 끌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 참 그런 거 보면은 생각이 짧습니다 제가 볼 때까지 이분이 근데 굉장히 엘리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에요 예전에 운동권 때도 전위주의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될 만큼 자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또 실행시키고 이런 일들을 주로 했던 분이고 실제로 정치판에서도 그래서 당대표까지 했던 그런 분인데 이 엘리트 리더의 특성들은 이번에 안 보였습니까? 이번 사건 자체로는 엘리트 주의자다 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맞으니까 아 그렇죠 이건 옳으니까 옳은 행동이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성향과 심리와 상관없이 이거는 올바른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엘리트 주의 모습이 있다면 당연히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드러나겠죠 실제로 이분이 이제 송도의 국제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그 국제학교에 한동훈 딸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딸이 MIT에 갈 수 있게 교두부를 쌓아준 게 국제학교인데 이 국제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항상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이 엘리트들과 친화적이지 않나 이런 인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이슈들을 통해서 한번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이게 앞뒤가 서로 키워드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엘리트 리더잖아요 근데 전세사리를 해요 보통 자기가 엘리트고 리더다 그러면 자기가 남들보다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세사리하는 거를 진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나는 집 없이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엘리트주의가요 약간의 긍정적인 엘리트주의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선비의식 같은 거예요 조선시대 때 아 그 옛날 선비들이 나는 부잣집에서 살 거야 난 돈이 너무 좋아 이랬습니까 아니죠 청년결백함을 강조하고 네 꼿꼿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돈 없다는 걸 자랑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끼가 목에 들어와도 나는 진실을 말한다 그렇죠 이런 용감함 이런 걸 갖고 있었죠 그런 것도 엘리트주의거든요 아 왜냐하면 선비들이 백성들을 힘을 잘 이렇게 이끌어서 백성들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을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하겠다고 상소 쓰고 이래서 그렇죠 엘리트주의입니다 그것도 하지만 긍정성이 있죠 최소한 정의의 편에 설라 그러고 또 백성의 편에 설라 그랬기 때문에 우린 이제 선비의식 같은 거 선비정신 같은 거 높게 평가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오히려 자기 기득권을 버리죠 그렇죠 버리는 편이죠 기득권을 버리는 엘리트주의 다 있네요 진짜 일단 공익추구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나쁜 엘리트주의는 뭐냐면 그야말로 인종주의적 엘리트주의가 있습니다 차별하는 엘리트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개돼지다 너희는 통치의 대상일 뿐이다 세상은 엘리트가 움직이는 거야 너희들은 다 우리말만 들어 이런 차별의식이 포함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부정적인 엘리트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용산에 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네 그 사람은 전형적 전형적이잖아요 네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자죠 나쁜 쪽으로 송영길 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엘리트주의가 과연 그런 차별주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인종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엘리트주의주의냐 하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건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에 살고 있고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뭐 그렇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엘리트주의자일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뭐 확장할 수는 없지만 선비죠 선비 현대판 선비 이게 조선을 진짜 500년 역사를 떠받치면서 조선이 정말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만들어지던 게 바로 그 긍정적 엘리트주의였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산들이 내려와서 교육에 투자하고 하는 것들이 생겼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많은데 오늘 들어보니까 진짜 긍정적 엘리트주의는 나름대로 이 사회를 공공 중심으로 만들어갈 때 꼭 필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국민의 힘을 믿고 국민의 힘에 기초해서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죠 그런 리더가 제일 좋긴 한데 엘리트주의자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식인 사이에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선비처럼 돼야지 탐욕스러운 엘리트주의자가 되었거나 차별주의적인 엘리트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은 같이 품고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기준 하나를 만들어주셨어요 민주당에서 앞으로 당의 개혁을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별당규 때문에 지금 오늘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당규를 보면은요 참 끔찍한 게 이미 그 국회의원이거나 혹은 그 지구당 위원장이면 무조건 이길 수 있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대표적인 게 먼저 사전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20% 이상 차이가 나면은 그러면 단수 공천도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면 새로 신인이 딱 들어오면은 그것도 신인한테 가산점도 주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20%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나죠 대체로 게다가 당원 권리당원 명부도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선을 해도 그 사람들이 무조건 이길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여론조사로 사람들 잘라낼 수 있고 그리고 진짜 경선이 붙으려도 이미 몇 달 전이 뭐예요 거의 뭐 1년 내내 권리당원들을 갖다가 스킨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혜택들을 주고 이게 시스템 공천이다 이런 식으로 공청에도 없이 제대로 된 설명자료도 왜냐하면 설명자료를 다 읽기 힘드니까 보통 카드뉴스도 만든다든가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했잖아요 글 빽빽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도 안 되게 해가지고 그리고 투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표를 거부하는 그런 운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TV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권리당원이라면 이번 특별당규 거부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소장님께서 오늘 정리해 주신 엘리트도 공익적 엘리트여야지만 같이 갈 수 있다 그렇죠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전당원 투표만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그런 엘리트들은 공익적 엘리트주의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그 여론조사에 대한 얘기를 한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요 여론조사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절대 시험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주장하는 내용이 여론조사에서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좋은 정책도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70년대 연방재통일 방안을 주장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6.15 때 결실을 맺었지 않습니까 공동선언으로 그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었기 때문에 빨갱이 나왔어요 네 빨갱이 소리를 듣는 어떤 이유가 됐었죠 여론조사한 거 지지율 몇 퍼센트 나왔을까요 아마 10%도 안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폐기해야 됩니까 진정한 리더는 처음에 국민들이 잘 납득하지 못하는 주장일지라도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의 지지가 낮더라도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기본소득을 주장할 때 그게 지지율이 높지 않았거든요 계속 주장을 하니까 올라간 거죠 확산되면서 그러니까 신인들이 등장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처음에 여론조사 결과는 낮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정책 같은 걸 가지고 있다면 곧바로 따라잡겠죠 이 가능성을 열어줘야지 처음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당락을 결정한다 이거는 운동권용으로 대중추수주의라고도 하고 대중추수주의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기회박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정치를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들이 소신있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주장해도 처음에 욕을 먹고 돈을 맞더라도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나빠도 옳은 거는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수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제안을 하셨고 수기 과정을 통해서 진짜 본질을 알아나가게 된다면 여론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했던 건데 지금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의사결정기구를 보면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한대요 전당원 투표를 해서 그 전당원 투표를 모두 다 결정한다 그러면 그거 말씀하신 대로 또 야 그러면 이거 개혁에 반대하는 그런 일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변명을 할 수 있는데 전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뭐가 나오면 그걸 다시 중앙위에서 5대 5로 투표를 해서 그걸 결정하겠대요 중앙위는 8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전당원은 270명만입니다 270만이 어떤 부결을 해도 800명이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구조 이게 건강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최근에 기술발전 추세를 봤을 때 전당원 투표가 상설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발달돼서 들어와서 누르면 되거든요 국민 투표가 되게 쉬워졌어요 맞아요 옛날보다 투표자가 막 다 몰려와서 엄청난 돈을 소유해가면서 하지 않아도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기술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먼저 그걸 좀 도입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사안들은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물론 그 전에 충분한 토론자리 의견 발표 자리는 있어야 되겠죠 거기 기초해서 전당원 의사를 통해서 집행되는 당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일반 당원들과 이 지도부는 불이 될 수밖에 없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분열이 심해지고 자 오늘 긍정적 엘리트주의의 가능성도 우리가 함께 검토를 했는데 이 긍정적 엘리트주의와 또 이재명 대표의 대동세상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정말 이상적인 그런 모델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엘리트들은 긍정적인 선비정신으로 일을 하면서 또 함께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당당하게 밝혀서 여론으로 형성을 해주면 그러면 이 안에서 탁월한 그런 좋은 성공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공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엘리트주의까지는 그렇지만 기득권에 안주하는 엘리트주의는 그거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 이런 명확한 기준 너무 감사합니다 민주노총의 윤석열 퇴진 투쟁 선포 어떻게 보면 우린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주노총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민주노총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지령받고 이렇게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노조의 연합이잖아요 그렇죠 노조의 중앙집행단위가 민주노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는 산별노조들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또 민주노총에 가입한 그런 노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별적으로 가입한 노조들을 또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가 따로 있고 그렇죠 산별은 산별대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래 걸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민주주의적으로 하부에서부터 의견이 수렴돼서 올라오지 않으면 집행부가 마음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행부에 하고 싶은 거를 대의원대의 토론을 붙였다가 부결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집행부들이 이건 불신이다 그래서 사퇴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국민의힘보다 더 정치적이에요 그럼요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민주적인 조직이죠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해 그럼 하잖아요 그렇죠 일개 당원인데 사실은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국민의힘의 일개 당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에 비해서 민주노총은 민주적으로 하부에서부터 토론을 해서 올라와서 어떤 의사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노총 홍피에서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문구를 달아 그런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지령받아서 맨날 움직이니까 남들도 그런 줄 아나 봐요 아니 기본적으로 지령문이 94개가 있었다고 홈페이지에다가는 제가 알기로는 전화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복잡하게 지령을 내릴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내용도 보면 윤석열 반대 투쟁하라 이런 건데 그런 건 지령 안 내려도 알아서 다 할 건데 그렇죠 무시구가 그걸 지령을 내리겠습니까? 참 어이없는 내용들이 많고요 최근에 국가보안법 때문에으로 인해서 기소되거나 감을 갖췄던 분들 몇 분을 제가 사연을 아는데 재판 과정에서 다 근거 없다고 드러나서 무리하게 돼서 석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막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지령을 받았고 간첩 집단이고 이렇게 매도하지만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는 다 뒤집힐 가성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식을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게 5G 시대입니다 5G 시대예요 이거 대포폰만 사용해도 사실상 아이폰은 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동훈이 잘 보여줬잖아요 네네 저도 한동훈 따라서 암호를 20자리 이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갖고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페이스 아이디가 안 되면 절망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한 20자리 다 찍어놔야 돼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만 잠궈놓으면 특히나 아이폰 지금 12인데요 12까지는 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14이 나오잖아요 이제 14으로 갈아타야죠 14으로 갈아타면 또 한동안 전혀 못 건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는 12를 깨는 해킹 프로그램이 나오겠죠 그냥 아이폰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돈이 없어서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지령을 올리고 거기서 교신을 할까요? 그리고 저는 일단 남쪽에 있는 진보세력이 북쪽이 지령을 받는 관계를 보는 것 자체가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독립성에 대한 모독이죠 당연하죠 진짜 솔직히 우리가 정보가 많으면 더 많았지 북한보다 그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휴대폰이 겨우 통하고 하는 그런 예를 들어 무슨 필리핀의 한 휴양지 이 정도만 가보셔도 정부의 양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오면 실시간으로 막 전세계 속보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언어들을 할 필요도 없어요 훅 긁어가지고 번역 딱 찍어놓으면 굉장히 요즘 번역도 잘 돼요 그렇죠 이런 세상에 살면서 북한이 정세 판단을 하기를 기대를 내용들도 별게 없는 내용들입니다 기사 검색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 그렇죠 그걸 뭘 보고를 하라고 합니까?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자신감 때문에 권영세 장관은 북한 조선중앙TV를 공식적으로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했었다가 지금 이제 쏙 들어왔죠 북한 중앙조선TV를 보게 되면 더 지령을 많이 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 자체가 인간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들었을 때 맞으면 받아들이고 틀리면 거부하는 거지 맞으면 받아들였다 동의했다 그래서 이게 지령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태용호 같은 인간은 김구 선생이 북에 가서 남북 통일 그러니까 단독정부 수립 반대 통일정부 수립에 찬성했다 그래서 지령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발상인 거죠 그런데 그건 김구 선생이 이게 옳으니까 난 동의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남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는데 그게 북쪽과 일치한다 만약에 의견이 그럼 다 지령인 거예요 그거는 망상이죠 망상 그야말로 그냥 마녀사냥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김구 선생님이 더 많이 배웠을까요? 김일성이 더 많이 배웠을까요? 나이도 김구 선생님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투쟁의 역사 그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게 된 그런 약소 민족의 어떤 나아갈 방향에 대한 비전 또 그런 여러 가지 그게 김일성보다 못했겠어요? 그래서 지령을 듣고 행동을 한다고요? 뭐 그와 상관없이 맞는 말이면 김구 선생 같은 사람은 공익추구형인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민족을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으면 받아들일 거고 그렇죠 아니면 거부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지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김구 선생이 꼭두각시고 로봇다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맨날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것과 하나 있고 또 그런 식으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북쪽의 의견에 전혀 동조하지 못하게 연대하지 못하게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태호는 사실은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인간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줬죠 그렇죠 자신은 이번에 그렇게 자네가 공천받으려면 일본을 좀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냐 바로 했어요 맞습니다 심지어 외교청서에 독도를 올리는 것도 잘한 일이라고 했어요 제정신이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때 그래서 태호가 왜 저러나 저 얘기를 왜 하나 좀 의아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드러나면서 아 그래서 했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지령을 받아서 움직인 거죠 그건 확실하게 그렇죠 이번에도 김재원하고 둘이 태도를 보십시오 누가 봐도 압박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천권 줄게 그러니까 넵! 그러고 가서 지자회견 딱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당과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줘서 너무 죄송하다 진정성이 넘치더라고요 아주 그렇죠 지령받은 자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 가서 이번에 지령받고 왔으니까 그쪽은 지령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위에서 다리 쫙 지령으로 기시대한테도 지령받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령받았죠 그 지령을 받아서 이런 짓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령받아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게 보세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용어 변경을 하겠답니다 이건 진짜 지령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령받고 한 거죠 우리는 지금 여태껏 오염수라고 썼던 이유가 있잖아요 알프스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나와도 방사능 물질이 완전히 제거지지도 않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처리수라는 표현을 썼을 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완전히 깨끗해진 거죠 그래서 비과학적인 표현이다 이게 여태껏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처리수라고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일본에서 이제 그걸 요청했겠죠 그야말로 요청일까요? 지령일까요? 지령을 했겠죠 그러자 뭐 너무나 잘 지령을 받는 집단이다 보니까 저렇게 바꾸려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일본이 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저 용어부터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들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누가 간첩일까요? 윤석열이 간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뭐 간첩보다는 사실 일본 사람에 가깝고 일본 사람? 내면에 있어서는 미국 사람에 가까운 그러니까요 간첩은 지령을 받고 움직인다 그리고 그 지령을 실행한다 이런 입장에서 놓고 보십시오 그러면 지령이라고 하는 건 성격을 또 분석해 봤을 때 내가 동의하든 않든 권위가 있는 어떤 사람이 명령을 내려주면 내가 동의가 안 되더라도 그걸 수행한다 라는 측면에서 완벽히 지령을 받은 거고 지령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가보합법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누굽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논리예요 이게 논리적 근거와 제가 논리적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여서 또 무슨 명예훼손이 이렇게 따지면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인지가 없어요 네 그렇죠 지령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볼 때 지령 아닙니까 근데 이런 요청을 받은 적 없다 이러면서 난리를 찔 거예요 그럼 다 까봅시다 한 번 당신네들 회의하고 그럴 때 기록하잖아요 기록도 안 해요 설마 나 진짜 중국에서요 우리 지민 강님께서 중국에서 그 처리수 일본 농사용 식수로 사용해보라고 얘기할 때 맞습니다 윤석열 식수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너무 좋네요 그렇죠 안전하다면 방사능 정도가 싹 씻어줘야 알코올을 견딜 수 있는 속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식수 한 2년 정도 써보고 아무 이상 없더라 정상적이더라 그러면 이제 뭐 안전하다면 우리도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가족이 먼저 모범적으로 식수를 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앞에 이 세 개의 보도를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서 소개를 해드렸냐면 간첩이 자기 정체가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간첩으로 몬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민주노총은 이제서야 윤석열 퇴진 투쟁 선포를 했어요 왜? 하부에서부터 결단이 있지 않으면 하부에서 결정이 있지 않으면 상부가 결정을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우리는 민주주의적 의사 수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가 지령받고 움직입니까? 아니요 지령을 아무리 받아도 그걸 하부를 설득하지 못하면 단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렇죠 당 조직이 아니에요 민주노총 그런데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댓글 조작단이 엄청 풀렸어요 그들이야말로 지령받고 움직이죠 그렇죠 지령과 함께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지령과 입금을 함께 받으면서 움직이는 댓글 조작단 지령알바단 지령알바단 야 이거 너무 좋아요 자 앞으로 우리는 지령알바단으로 얘기합시다 김성수TV에서는 지령알바단이란 댓글 조작단이 아니라 지령알바단이란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칭도 지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령알바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은 이렇게 입장을 180도 그냥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뇌가 없는 거죠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니까 지령과 함께 꽂히는 다른 대가를 받고 움직이니까 이런 자들을 우리는 이제 국가적인 어떤 피해를 입힐 때 간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간첩의 정의까지 해드렸습니다 코인 논란 김남국 외부 전문가 포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해주십시오 이렇게 당의 오의를 요청을 한 겁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지난 주말에서부터 갑자기 김남국 코인 이야기가 기사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못 되는 기간 동안에 기사만 한 3천 개가 검색이 됩니다 그동안 태용호는 한 천여 개 3분의 1이죠 태용호가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기사 한 10개 미만으로 사라진 이름이 있죠 SG증권에서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회사 거기에 법률 자문을 하신 분 박영수 그리고 역시 거기에서 투자도 하고 자문도 하셨던 분 전직 전직 조선일보 대표였고 그리고 현직은 조선일보 계열사 이사장 이런 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SG증권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김남국을 키웠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침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주기적으로 한다고 봅니다 아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는 또 뭐 저번에 송영길 전 대표 김남국 의원 그다음에 또 저는 앞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게 지금 맞들렸거든요 맞들렸어요 너무 재미있고 잘 되고 장사가 사실 예전에는 국힘당이나 극우 세력들이 주로 색깔론 공격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렸죠 이재명 빨갱이다 송영 빨갱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 잘 안 먹혀요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꾼 게 도덕성이거든요 뭐라도 잡아서 터뜨려서 흠집을 내야 되겠다 저는 도덕성 공격을 제2의 색깔론이다 그러니까 이 극우 세력이나 국힘당 쪽에는 필승의 무기다 하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사실 대선도 그걸로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같은 거 물고들어져가지고 민주당을 약화시키는 지금 주요한 방법도 결국 제가 볼 때는 이쪽이란 거예요 도덕성을 흠집 내는 거 그래서 김남국 의원에서 이게 끝일 사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사람을 바꿔가면서 건드릴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희들이 제목에서도 얘기했지만 김남국은 도덕성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얘는 완전히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런 도덕성을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왜 돈을 많냐 너희가 민주당인데 왜 돈이 많아 야 너 민주당인데 왜 돈이 많아 우리 국힘당은 50억 뭐 이런 거 가져와서 상관없는데 우리는 원래 나쁜 놈들이니까 너희는 소위 진보고 착한 애들이라고 하는데 왜 재산이 그 정도 되는 거지 왜 주식에 투자했니 왜 코인에 투자했어 이런 식의 도덕성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걸게 별로 없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든가 코인 투자를 하지 말라든가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불법으로 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합법적으로 했다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체는 문제가 안 되니까 뭐 갖고 시비를 거냐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몰빵할 수 있니 그러니 너 정보를 갖다 어디선가 얻은 거 아니니 정보 내놔 정보를 준 애들 내놔 그러니까 너 이해충돌 아니니 망상을 하고 있어요 망상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뭐 근데 돈을 많이 다 벌었으면 모르겠는데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먼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9억 8천을 들여가지고 이 코인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 9억 8천만 들여서 산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9억 8천이 주된 그런 투자 대금이었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돈도 이렇게 환전을 해가지고 더 사고 이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한 9억 8천 정도로 시작했다는 건데 어쨌든 다 끝내고 나니까 이제 9억 정도를 미리 원금 확보 차원에서 빼둔 거를 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원금보다 좀 까져 있어요 9억 천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95% 정도를 이제 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간악하게 얘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김남국은 제가 알기로는 30억 이상을 날렸어요 코인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참 그렇게 날리고 다시는 코인을 돌아보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전세를 그러면서 저희 저랑 이렇게 몇 사람이 친한 사람인데 와서 거의 진짜 눈이 이렇게 눈시울이 촉촉히 젖어가지고 아파트를 살 걸 그랬어요 형 그렇게 얘기했던 6억이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요 그때 돈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6억으로는 전세밖에 못 다네 그런 상황을 한탄하면서 그게 2017년입니다 2017년 때 코인으로 전체 자기 재산의 85% 정도를 잃었거든요 그렇게 잃었던 건 쏙 빼놓고 지금 9억을 갖다가 또 어디서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좀 이득이 좀 생긴 다음에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9억 정도의 원금을 더 확보한 걸 가지고 돈을 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따든 뭐 따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쓴 건데 그 자체를 비난한다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돈 잘 벌었다고 칭찬해 줬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자체를 가지고 비난할 거리가 못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힘당에서는 그걸 자꾸 덮어씌우려는 거예요 맞아요 너희들은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왜 그걸 강요합니까 너희는 선비야 네 그렇죠 돈 없어야지 왜 돈이 있어 너희가 아니 선비 중에도 돈 있는 선비가 있었는데 그렇죠 아니 그리고 뭐 집에 돈이 원래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노력해서 열심히 돈 안 쓰고 남들 술 먹을 때 안 먹고 열심히 모아서 돈을 축적했을 수도 있고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김남국이 참 도덕적 인간이고 바른 생활 사난이라는 게 보세요 당이 권고하니까 충실히 따르잖아요 태형어처럼 개기민족 있습니까 나중에 압박받고 무릎 꿇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얼마나 예의바른 선배들을 정말 존중하고 그렇습니까 보세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오히려 역으로 얘기를 해요 진짜 그만큼 자신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진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른 생활 사나이예요 진짜 모범생 인거에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사과를 했어요 이 사과도 국민들에게 더 일찍 사과드려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 집중하다 보니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대요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고 또 이런 이런 저 보세요 입장문 입장문에 다 일일이 썼어요 구체적으로 디스플레이 매도 한 달 뒤에 2월 9일 3억 얼마를 가지고 어디다 2채하고 어디다 2채하고 보세요 이거 보십시오 3장짜리 결론에 자기 계좌를 다 깠습니다 이걸 딱 따니까 얼탔구나 잘됐다 그래서 검찰은 그걸 가지고 또 하나씩 하나씩 야 이거 계좌 깠다고 하는데 이거 계좌 말고 다른 계좌로 돈 옮긴 건 없어 이러면서 또 공격하고 계좌 깠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 계좌 이 흔적이 남아있는 걸로 보니까 너 코인 지갑 또 있던데 코인 위믹스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지 다른 것도 있겠죠 당연히 없다고 한 적도 없는데 이러면서 공격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렇게 입장문 낸 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본 적 있나요 이렇게 국민의힘 들은 두리봉실하게 되죠 자세하게 얘기 안 하죠 태용호 당과 윤석열 정부에게 사과한다 백의 종군 하겠다 이런 말로 가득 차 있지 의혹이 불거져도 발뺌하죠 없다 그런 일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고 빨리 이 사태를 끝내야 된다는 생각도 있겠죠 계속 이걸 끌고 가려고 할 테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걸 빨리 끝낸다 그래서 사태가 끝나지 않습니다 또 누구를 찍어서 할 겁니다 그렇죠 계속 될 겁니다 김남궁은 끝날 수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다른 또 껌을 찾겠죠 그렇죠 이미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쥐고 있겠죠 손에 이것도 1년 반 전에 맞습니다 쥐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한 겁니다 영장 자판기라고 하는 판사들이 기각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이나 기각을 했어요 금빛손님 감사합니다 자 이런 그 정말 자기 소신에 맞게 선비처럼 그렇게 대응하는 김남궁 보세요 이 차가요 24만 킬로를 타고 패차하면서 울었다는 그 차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차가 중간에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이때 제가 아찔하거든요 2017년 정말 친하게 같이 방송하면서 다니던 때인데 오늘날 갑자기 방송에 뭐 그때 방송에 약속 시간인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차가 가다가 섰대 그래서 그걸 카테사다 이렇게 늦고 오라고 늦었대 근데 카센터 사장님께서 제가 수리로 밥 번호 먹고 살지만요 이거는 차량을 교체하래 18.5만에서 차가 멈춘 거잖아요 앞으로 한 3만 정도 밖에 못한다 그랬는데 24만을 채우고 폐차를 했습니다 네 그 차의 상태 보여드릴까요 이래요 제가 이 차 타봤거든요 탈 때 발 이렇게 들이더러다가 잠깐만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검수한 친구입니다 그걸 아버지로부터 배웠어요 아버지가 허리가 너무 불편하다고 의자 하나만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의자 사갖고 왔어 이러고 이 의자를 갖고 왔댔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화가 나서 들어와가지고 하소연을 하셨대요 그거 산 거 아니다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주워오신 분 그러면서 나를 뛰어넘는 근본절약이라고 오히려 존경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탄탄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겠죠 이런 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건강하다 그렇게 볼 수 가문 자체가 돈을 안 밝히는 가문이다 소비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런 집안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겸손이 힘든 배현진과 소비가 힘든 김남국 겸손이 힘든 배현진과 소비가 힘든 김남국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소비를 잘 못해요 그런데 후배들한테는 그렇게 잘 사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들 기초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과시성 소비입니다 외제차가 살아서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좋은 평가 받고 싶고 또 폰을 들고 왔는데 옛날 폰 쓰면 사람들이 아유 뭐 낡은 거 쓰고 그래 그런 핀잔 듣기 싫어서 또 사고 뭐 이런 식의 과시성 소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한국처럼 계층 다층적 위계 사회에서는 이게 위계를 표시하는 증표가 되지 않습니까 소비가 어디에서 어떤 소비를 하느냐 그 사람의 레벨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위계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소비를 통해서 자기 위계가 높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쓴단 말이죠 그런 어떤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 시선과 무관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쪽이고 김당국 의원도 그런 쪽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진짜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돈을 안 쓰는 사람은 어떤 곳에도 안 쓰거든요 그렇죠 자린고비라고 짠돌이 자린고비 악착까지 하나도 안 써요 근데 김남국 의원은 아까 제가 와서 얘기를 물어보고 여러 가지 들어봤을 때 다른 사람들 밥 사주고 이런 데는 돈을 아끼지 않고 잘 쓴다 아주 막 팍팍 쓴다 그렇게 본다면 전혀 돈을 안 쓰는 손에 쥐고 안 내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기 가치기준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그렇죠 내가 여기에 돈을 쓸 때 나는 가장 가장 잘 썼다고 생각하고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것에서 김남국 의원은 사람들한테 밥 사주는 거 베푸는 거 장학금 주고 그렇죠 그런 데서 만족과 가치감을 가지는 사람인 거고 차에다 쓰는 거는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반대죠 반대죠 남들한테 밥 사줄 땐 아깝고 내 차에 돈 쓰는 건 괜찮고 만족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이상한 사람이다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김남국 의원한테 꽤 신세를 줬던 적이 있는데 초기에 유튜브 시작할 때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방송을 하고 싶은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이 형님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와가지고 하세요 저 변호사 사무실에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자리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 자리를 다 내줬어요 저한테 컴퓨터로 쓰시래요 컴퓨터도 그런 걸 보면 인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 놓고 이제 방송국에서 만나면 이면지 받고 있어요 대본 내가 굉장히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음료수도 좀 채워두고 과자도 좀 해놓고 왜냐하면 방송국에 가서 과자를 다 걷어오거든요 자기들 하실에 갖다 놓으려고 방송국은 그 정도 써야 되는 예산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자기가 먹을 거를 갖고 와요 그런 친구예요 이런 사람을 거짓 코스피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가난 마케팅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제정신입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사기꾼이다 이게 왜 사기꾼이야 명품 입고 나가가지고 돈 뜯어내는 게 사기꾼이지 그렇죠 맞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남한테 베푼다니까 이렇게 돈을 아껴서 자 심지어는 기자들한테 마음씀씀히 보십시오 자기를 갖다 물고 뜯고 죽이는 기자들한테 취재하시는 기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 동안 기자님들 전날을 다 소화하면서 최대한 충분하게 설명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내던 기자님만 받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건 너무 너무 겸손한 거 아닙니까 조금 뭐랄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지 않을까 의심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럴 위험도 있죠 약간 의심이 됩니다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뭐죠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혹은 그걸 상실하는 게 두려워서 착한 행동을 하는 거죠 착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죠 착한 아이처럼 군다 어릴 때로 들어가면 부모가 착한 아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착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양심의 기초에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가짜 모범생처럼 근데 그건 무서워서 하는 거고 가짜 모범생 맞을까 봐 처벌이 무서워서 하는 거고 이거는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욕구 때문에 인정욕구가 좀 주되죠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다고 해서 기자들이 김남국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이전에 하던 것만큼 대응을 못해줬으니까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착한 아이가 콤플렉스가 있냐 없냐는 싸울 줄 아냐 모르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김남국 싸울 줄 아냐 착한 아이가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 싸움을 못합니다 싸움을 잘 못해요 누구하고도 못 싸우고 적을 안 만들어요 싸우는 건 지금 선배들이 말리고 있어요 왜 말리는지 모르겠어 잘 싸우는 사람은 착한 아이가 콤플렉스가 별로 없죠 적과 아군이 분명하거든요 착한 사람은 착한 아이가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적아가 없어요 다 잘해줘요 적을 만나도 악수하고 앞에서는 싫은 말 못하고 뭐 그렇습니다 내가 오히려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적이 나를 칼로 막 찌르는데도 내가 참 말을 못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 너 그거 거짓 코스프레야 라고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거짓 코스프레라고 하는 말도 좀 왜곡되긴 하지만 그래도 개념상으로는 뭐 어떤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이걸 빈곤 포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레알 이게 빈곤 포노라는 거예요 빈곤 포노를 찍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가 요거부터 빈곤 포노들의 표상이 무엇인지 정치권이 몸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지 국민 누군가의 상실감을 후렴하는 정치판의 몹쓸 위선이죠 기사를 읽다가 쓴 웃음이 나옵니다 가난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이라 하죠 이거 중요한 표현이라서 제가 좀 특별히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가족과 자신의 지독한 상처를 지켜보고 겪어본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가난합니다 라고 드러낸 엄두도 못 내기 마련이죠 근데 우리 소장님께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이재명 편에서 얘기했을 때 가난합니다 라고 드러내는 사람 많다면서요 많죠 정지영 전 회장도 그랬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그렇죠 제가 그 모셨던 잠시 동안 모셨던 승상배 회장이라고 동아그룹의 회장도 그랬습니다 나 여기 진짜 부잣집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월남해가지고는 엄청 가난하게 살았어 나 근데도 이렇게 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가난하다는 걸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갖다가 한 시간에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가난을 상품으로 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던가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건강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난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해요 아무 가식이나 감정 이런 거 특별히 개입하지 않고 지나가듯이 그냥 가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얘기한 게 그런 게 나오거든요 흑수저 이런 식으로 누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흑수저 낼 때 무수저입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그런 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난했다는 것을 웃으면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런 거는 컴플렉스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살아 숨쉬는 의미를 있게 할 만큼 파격적이고 치명적인 그런 가난한 실체 그래서 결코 스스로 가난합니다라고 드러낸 엄두도 못 내긴 마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거를 객관화시켜서 가난한 사람들을 미리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인식을 갖는다는 건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을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가난을 컴플렉스로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 여기 보세요 저 또한 IMF를 정통으로 맞은 세대로써 회사에 입사해서도 한참을 학자금 대출 등과 씨름했던 기억이 있지만 그 극복의 과정을 정치 마케팅으로 팔지 않습니다 자 이웃과 나누고 싶지 않은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쪼칼려니까 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 얘기할 때도 어려서 가난했는데 부끄럽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고생들 앞에서 알바할 때가 제일 인생에서 창피했을 때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배현진도 그랬구나 그렇다고죠 부끄러운 거죠 MBC라고 하는 최고의 회사에 입사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학자금 대출 받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야 남들은 막 명품 사입고 막 가서 골프 치고 이러는데 부끄러웠던 거야 대학교 때도 보면 집안에서 사업하는 집안인데 망했을 때 그걸 감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저도 그런 친구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부끄러운 거죠 창피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딱 자기가 높은 상류층에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게 전락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그런 친구들이 밥을 기가 막히게 잘 삽니다 절대로 저한테 돈을 못 내게 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잘나간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빚 내서라도 사주죠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끼리 야 맨날 너 돈 내지 말고 우리끼리 돈을 걷어가지고 출연해서 내기로 했어 그랬고 냈더니 기분이 막 상한 표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어 그래 뭐 푼 돈도 뭐니까 좀 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 돈을 쓰므로써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높은 위기에 있다 잘나간다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사회에는 배현진 씨도 기본적으로 이런 말들을 보면 가난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가난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드러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 게 상처가 크면 클수록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그런 비유를 하죠 상처가 깊을수록 회피한다 아 맞아요 예를 들면 손에 상처가 났는데 크지 않으면 들여다보거든요 그리고 아이고 데일밴드 붙여야 되겠네 치료도 하죠 상처가 너무 커서 보면 막 끔찍할 때가 있어요 그럼 못 봐요 무서워서 맞아요 피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중증이면 들여다보는 것 자체를 꺼리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배현진 씨는 자기가 가난으로 인해 겪은 상처든 아니면 가문의 파산으로 인한 상처든 간에 그 시절에 어떤 돈 걱정했던 거 가난을 겪었던 거 이런 게 굉장한 상처로 남아서 그거를 이웃과 나눌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고 그 말 자체를 상대방이 쓰는 것도 불쾌하고 이런 정도이니까 상당히 심각하네요 아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좀 미루어 추정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IMF 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IMF를 정통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이미 정말 뭔가 이런 데미지를 입고 근데 그 데미지는 주로 주변 사람으로부터 입은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내가 대출을 갚기 위해서 씨름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짜 내가 대출받았으니까 내가 내야지 그러면 저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죠 이건 아버지나 이런 부모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억울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부모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확답은 못하겠지만 부모하고 사이가 좋으면 저렇게 삐뚤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인간관계입니다 맞아요 가난했을 때 인간관계가 좋을 때는 그게 컴플렉스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와의 사이가 좋고 주변 사람들과 사이가 좋고 가난해도 즐겁게 살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나중에 커서 가난이 그냥 힘들었다고 생각돼도 그것이 뭐 컴플렉스가 되고 상처가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은 안 돼요 근데 가난했을 때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 부모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또 주변관계도 안 좋고 이러면 가난이 이제 적이 되는 거죠 솔직히 저는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가난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안을 꽤 많이 한 번 집을 막 날리신 게 한 세 번 돼요 아버님 어머님이 교사를 하셨기 때문에 돈을 잘 버신 편이었거든요 둘이 맞벌이를 그때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모아서 집 하나 사놓으면 집 하나 사면 날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 맨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때 집 하나만 딜랄레였어도 너희들이 마음껏 이런 유튜브니 뭐 이런 걸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표시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 재미있었거든요 그겁니다 정주영 전 회장이 어렸을 때 엄청 가난했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진짜 소장농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가난한 농부의 집안이죠 그런데 어느 날 대회장이 돼서 아산에 농지 있죠 거기를 봤더니 아 여기를 보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하고 같이 들여서 일하던 때 생각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아우 그때 너무 힘들고 뭐 어려우셨죠 뭐 하여튼 불행하셨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정색을 하고 무슨 얘기하는 거냐 난 그때가 제일 행복했는데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사람이 띵 한 거죠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가난한 시절의 다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정주영 회장은 적어도 부모님과의 사이 특히 아버지와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 아버지하고 나가서 일하는 게 즐거웠던 거예요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힘든 시기이긴 했어도 배도 골고 행복했던 시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컴플렉스나 아픔이 아니라 보면 즐거운 거죠 저는 그래서 오류동이라는 곳에서 살 때 집에 돈이 별로 없어갖고 집이 상곡대기였거든요 그런데 상곡대기니까 밖에만 나가면 다 놀 수 있는 곳들이 막 널려있잖아요 그때 동생들이랑 놀았던 기억이 제일 행복한 기억으로 있고 그리고 오류동에 보면 전철이 있는데 전철 넘어서는 완전히 논밭이었거든요 거기서 서류하던 기억이 되게 재밌고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약간 서울에서 태어난 데도 농촌에서 태어난 것 같은 고향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애착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이해를 하고 최소한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공감대란 빌미로 표보리 위선의 껍데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노는 이 판의 정치꾼들 이렇게 유기려요 화가 많이 났네요 그러면서 사용한 말이 빈곤 포르노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예 아니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 얘기하기를 어? 자기가 신문방송학 전공자라잖아요 미치겠어 정치 앵벌이라고 써드릴걸 이거 정치 앵벌이야 빈곤 포르노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장 의원을 위한 사전 링크에 빈곤 포르노 해놨어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의원님 제가 당신보다는 더 전문가니까 제가 미디어 비평 전문가로서 저는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석사고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거는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후원금을 갖다 벌거나 해서 실제로는 내가 이득을 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빈곤한 자는 타자예요 그래서 빈곤을 대상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김남국은 자기가 자기가 빈곤한 것처럼 알고 사는 거잖아요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빈곤한 척하고 산 게 아니라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냥 평소대로 평소대로 산 거예요 자기 습관대로 습관대로 산 거죠 습관대로 검소하게 그게 행복해서 그게 행복이고 뭐고 일단 보면 배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빈곤 포르녹니까 금검자력이지 저도 뭐 돈 안 쓰는 데는 진짜 안 쓰거든요 악착같이 그게 다 습관이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배현진이 발끈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면은 주로 선배들 주로 선배들 자기가 이렇게 밝고 올라가서야 될 선배들한테 발끈해요 그래서 하극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저희가 키워드로 좀 정리해봤어요 이게 전부 이제 배현진한테 어울리는 말들인데 젊은 꼰대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보세요 지금 배현진 같은 경우는 이 새끼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아니 저 뭐 의회에서 이 새끼들이 그 승인 안 해주면 발끈은 쪽팔라서 어떡하나 이 사건 때 아나운서라고 하는 여자가 아나운서 출신의 여자가 이 새끼도 없었다 충성 경쟁을 합니다 네 아주 센 사람한테는 이렇게 비굴하죠 네 근데 약간 센 사람 정도한테는 그냥 막 습밟습니다 싸우고 홍준표 버릴 때 얼마나 홍준표를 잘 짓밟았는지 이준석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죠 네 이준석하고는 그 유명한 손 치고 막 이런거요 이런 한국상을 버리는 이유는 내가 짓밟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배나 혹은 윗사람을 내가 짓밟아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경쟁심도 작용할 거고 그리고 분노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사람들에 대한 분노 특히 어린 시절 누군가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화가 날 때는 막 거침없이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죠 주로 윗사람이 얘기했군요 윗사람이나 다 뽑아야 되겠죠 자기의 형 누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뭘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쳐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한 분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 짓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가난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올라가고 싶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위로 잡고 위로 올라가는데 한 번에 못 올라가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갑자기 대통령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줄을 잡고 주변 사람들 치면서 올라가는 거죠 배현진이 앵커된 게 그거예요 그 방식이었어요 정확하게 줄 사장님 줄을 잡고 노조들이 막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을 때 사장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배신했죠 그러니까 배신의 아이콘이 되고 있어요 하극상과 배신의 아이콘 원래는 홍준표 라인이었지 않습니까 홍준표 배신했죠 이준석하고도 젊은 정치인들이라면서 처음에는 잘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충돌하면서 배신했죠 MBC에 대한 친정에 대한 공격은 정말 모질다 못해 아주 정말 손속이 살인자의 손속입니다 거의 이러보세요 이런 얘기도 사실관계를 이 사람은 뭔데 사실관계를 너무 몰라 돈 많은 MBC가 민항기를 갖다가 돈 좀 내는데 뭐가 문제겠느냐 그 지원을 갖다가 굳이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민항기 저기 대통령 전원계 탈 때도 돈 다 내거든요 민항기보다 돈 더 많이 내요 편의 때문에 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 취재하려고 그런 사실 몰라요 뭔 모를 수도 있고 알고도 저런 소리를 할 수도 있겠고 선동하기 위해서 나경원 지켜가는 거 보세요 자 그래서 젊은 꼰대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젊습니까 젊은 편이죠 아직까지 그런가요 당내에서는 당내에서는 초선이고 꼰대라는 표현을 들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당내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렇게 젊은 꼰대 짓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사람들은 나르시즘 성향이 있거든요 저희가 잘났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 같은 거나 비난 같은 걸 받으면 폭발하고 분노하고 아주 센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짓밟으려고 경쟁해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 가르치려고 그러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꼰대 짓으로 그대로 나오네요 네 근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배현진 씨가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식이 풍부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가르치다 보면 자꾸 이제 헛발질을 하게 되는데 그 스스로 내가 무식하다 공부 안 하는 아나운서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중인데 그런 점에서는 근데 그런 걸 지적하면 또 팔끈해가지고 공격하고 그게 이제 나르시즘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오늘의 제목 중에 하나가 잘난 척 배현진과 못난 척 김남국 이런 식의 생각들을 약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김남국은 못난 척을 목적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못난 척이라고 의식도 안 할걸요 네 그냥 자기 생활이 그러니까 자기 생활을 그래요 아우 난 못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런 쪽이죠 어 근데 배현진 씨는 무의식적으로도 잘난 척을 하겠지만 의식적으로도 할 겁니다 맞아요 꾸미고 막 할 겁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꼰대라고 느껴지는 거죠 실수를 하면은 또 실수를 지적할 때 받아주지 않고 이런 나한테 개겨? 이러면서 짓밟아요 젊은 꼰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가난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참 건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콤플렉스가 있는 거죠 네 가난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 이게 이 사람의 행동을 배신이라고 하는 특히 행동이나 하극성이라는 행동을 결정할 때 굉장히 강력한 모티브로 작용하겠네요 그렇죠 출세욕 과시욕 이런 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 자기가 가난했던 자기가 싫으면 가난한 사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럼 당연히 부자들을 선호하게 되겠죠 잘나가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 몇 시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맞아요 이명웅 박 전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싸잡아 내려다보는 저번에 얘기했던 레미제라블의 자벨 같은 태도를 보이겠죠 처음부터 가난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IMF를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아니다 중간에 한번 추락해서 가난을 좀 겪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르시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마지막 키워드 과거에 대한 태도 과거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좀 건강하지 못해요 과거를 잊어야 되고 지워야 되고 그렇죠 떠오르면 막 머리 지워뜩고 그렇죠 왜 그러죠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BC 싫은 거 자기를 키워줬네 죄를 지었잖아요 하 그럼 죄의식과도 밀접한 관계가 그럼요 MBC만 떠오르면 그 죄의식 있잖아요 그게 막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죄의식을 유발시키는 대상에 대해서 제일 공격적이에요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그 예술을 제일 싫어하는 놈들이 그 사이비 종교인들이거든요 그렇네요 그게 죽인 거 아닙니까 기어의 죄의식을 유발시키니까 가짜 종교인 하느님 팔고 이러는데 지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죄의식으로 막 자극하니까 엄청나게 심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거죠 기어의 죽이고만은 와 완전히 이해됐어 그러니까 배현진이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자기가 성기던 죽은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만 보면 꿀보기 싫은 거네요 진짜 그럴 것이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자기가 배신했다는 생각이 막 들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홍준표는 나경원은 뭐 막 죽이고 싶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공직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꽉 차있지 않습니까 유성경 정부 안에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죠 더한 사람들도 있죠 자 오늘 이렇게 또 키워드와 또 이슈를 가지고 풀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쓰다가 배현진을 배현진이라고 썼어요 더 글로리의 박연진하고 너무 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연진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죠 그리고 실제로 잘나가다가 한번 꼬꾸라진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 부모는 엄마죠 엄마 엄마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무속을 선택해가지고 무속의 힘으로 거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또 가난했던 기억이 한번 있으니까 가난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잠깐 나락으로 살짝 떨어졌다가 나온 걸로 보거든요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아마 이혼의 사유가 그게 아닐까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되면서 다시금 회복했던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지 않나 추정이 됩니다만 글로리의 배현진 아 저 배현진의 박연진하고 키웁자의 모자만 딱 대면 딱 어떻게 보세요 일부 비슷한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더 글로리가 보여준 게 한국의 소위 기득권층 부자들이 행복한 생활만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잘 보여줘요 그래서 자식들을 망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괴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품이 바로 배현진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애는 잘 키워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잘 키우기 어려운 조건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라든가 그 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자들이 보통 사람들은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웃집 아저씨랑 경쟁하려고 그러진 않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경쟁합니다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거기에다가 또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어떻겠냐 그야말로 스카이캐슬 같은 식으로 키우지 않겠냐 그렇죠 그럼 애들이 망가지는 거죠 어저께라고 기억이 나는데 MBC인가요? 일타강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파일럿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서 지 나영이라고 하는 외국인 아, 저, 저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외국에 가서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된 사람이 원래 자기가 ADHD였대요 그런데 이 ADHD에 이런 장점이 있다고 그러면서 강의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당신 꼭 보라고 당신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불러앉혀서 봐가지고 근데 그 결론이 뭐였냐면요 자식들한테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I love just the way you are 그러니까 네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해 라고 하고 자식들을 키워야 된다 그럼 ADHD로 D도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자기와 같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 진짜 약간 소름이 돋았거든요 배현진 불쌍하다는 사람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just the way you are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못 듣고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됐죠 그렇군요 우리 좀 김태영 소장님하고 언제 한번 진짜 육아 특강을 갖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 잘 키워야 된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순간 아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가능성 그 우주가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태영 소장님과 함께 신나게 풀어봤는데요 점점 더 재미있고 흥미진이라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김태영 소장님과 나눈 이야기들은 저희가 묶어 묶어가지고 주말에 이렇게 몰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몰아보기도 강추해 드립니다 자 김성수TV 쌍김실에 오늘은 물러가려고 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예 댓글 알림 설정 지금 또 멤버십까지 부탁드립니다 불러갑니다 불러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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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